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HLV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변경을 해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드디어 조선 쪽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HLV 제대로 날개 달고 날아갈 만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나 잘 셋업이 되고 있죠. 2023년도는 정말로 큰 변화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HLV는 정말로 큰 기가치 변화 환골탈퇴가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수준까지 와 있죠. 그런데 시간에서 약세가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약세가 크게 일어난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양도세. 100억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끝까지 양보할 수 없다. 금투세는 2년 유예가 됐죠. 그 부분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여기에 밀렸습니다. 여기에 밀려서 10억으로 결정이 났죠. 이렇게 10억이 딱 돼버리면 이제 이 10억 양도세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 기준일이 있죠. 주식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10억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기준일 날 10억을 남기고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겠죠. 누가 이걸 갖다가 내가 양도세를 낼만한 상황이다 그러면 누가 들고 있겠습니까. 이거 세금을 낼려고 다 회피를 해버리죠. 그런 장치도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일이 되면 주가 그냥 훅 빠지죠. 훅 빠지는데 이 기준이 이제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고 외인기관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외인기관들이 공매도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후려치죠. 후려치고 그러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에 맡아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가져갈 때 팔아버리죠.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 먼저 좋은 소식부터 보시면 자이체비가 드디어 중분류 변경 전에 중분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소분류 선방 및 보트 건조업이었죠.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중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분류 제조업이고 소분류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었죠. 자 드디어 이제 드디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주된 사업 내용 변경이다. 변경일은 12월 23일 내일부터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로 드디어 들어왔죠. 아주 좋은 소식이고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해냈습니다. 결국은 해냈고 스텝을 계속 밟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가장 강력한 기업가치 변화인 리보사라는 NDA 승인 신청 그리고 NDA 승인을 받아내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남아있죠. 삼성까지 다 완벽하게 데이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HB는 결국에는 기업가치가 크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시 양도세는 현행대로 가겠다라고 했죠.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소식이죠. 금투세는 주시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기준이 5천만원 이상 되면 20% 과세하는 제도이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매겨지는 상황인데 이게 2년 후로 지금 유예가 되었습니다. 유예가 되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주시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가 되고 주시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여권은 기존하고 동일하게 10억으로 유지됩니다. 10억. 좀 심각하죠.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인한다는 방식입니다. 현행 0.23% 세율은 내년 0.2% 2024년도에 0.18% 25년에 0.15%까지 날이다. 이거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내려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주주여권이 10억이라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100억으로 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밀렸습니다. 계속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안 돼. 배째. 이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금토세 부분은 이렇게 하자. 대신에 양도세는 10억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10억으로 가게 되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느냐. 공매도 하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에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겠죠. 개인들은. 개인들만 손해보는 거죠. 돈 많은 개인들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돈 많은 개인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돈 많은 개인들이 이렇게 팔아버리죠. 돈 많은 개인들이 어차피 양도세 회피할 거잖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밀어버리면 개인들도 같이 매도하죠. 큰손 개인들이. 큰손 개인들이 매도하면 일반 우리들은 세금 안 낸니까 관계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왜 관계없냐. 관계있습니다. 주가가 내려가죠. 주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팔겠죠. 10억 이상 되는 분량을 팔려면 미리 팔아놔야 됩니다. 미리. 그런데 지금 늦게 결정이 되면서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이 기준일을 27일 정도가 되겠죠. 입시를. 3거래일 기준이니까 아마 입시. 이게 나중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확인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입시를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미리 조금씩 팔아놔야겠죠. 한 번에 다 팔면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계속 팔아놔야 됩니다. 내일도 팔고 그 다음 팔고 팔고 이렇게 해서 팔아내죠. 그래서 기준일이 되면 많이 매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또 매수합니다. 다시 매수. 기가 막히죠. 하루 맡아놓는 대가로 몇 프로씩 가져가죠. 심하면 한 5%씩 5% 6%씩 하루 맡아놓는 대가 내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에게서 다시 매수를 해 들어오죠. 그러면 내려갔던 주가가 다시 올라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올해도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도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말만 되면 그래서 HLB도 이렇게 보면 연말만 되면 주가가 내려가죠. 12월달 주가 이렇게 내려가죠. 보면 여기 28일이죠. 여기는 28일 계속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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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28일날 이렇게 매도 세일이 계속 밀어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떠올라죠. 보통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12월달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여기 이제 최저 찍은 게 28일이죠. 28일 그리고 29일날 다시 이렇게 5.8브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지금 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또 이제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 딱 잡혔는데 저런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밀려 내려갈 일만 남았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밀려 내려가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에서 맞고 이제 그러면 둘꼴로 나가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된 거 이제 개인들 물량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 조절을 하겠죠. 물량 계속 조금씩 조금씩 팔아 되겠죠. 개인들이 팔아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웨인하고 기관들이 비싸게 파괴놔 두겠습니까. 계속 공매까지 같이 공매도를 엮어가지고 좀 밀어내겠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쭉 잘 가다가 저 소식이 딱 나오고 마지막 타임에 1500원 이렇게 하다가 7500원 확 밀어버리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좀 하락을 조금씩 했는데 이렇게 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지 셀티렛 스퀘어도 지금 잘 가다가 저 금투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확 밀려버렸죠. 1% 정도 밀려버렸죠. 그래서 HLB도 1.4%나 밀려버렸습니다. 저 소식이 딱 나오면서 크게 밀려버렸죠. 셀티렛도 이렇게 밀려버렸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화가 또 이렇게 밀려버렸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단발성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주가 흐름이 좀 또 지겨운 흐름으로 별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딱 막아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